안녕하세요. 날씨원 황신혜입니다. 휴일인 오늘도 계속해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태지만 곳곳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비피해가 우려되는데요.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특히 산사태나 축대 붕괴 등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주간일보 통해 한 주간 날씨 알아보시죠. 먼저 17일 화요일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후 18일에는 강원 영서 지방에도 확대되겠는데요. 19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20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지방에 21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습니다. 주간일보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 ных 하 MAN claro 오